자... 카레 먹고 난 뒤 오늘의 후식 클레돌을 먹방이에요. 클레돌 마닐라 아몬드콘...이구요. 클레돌 요기 잘 먹어줘야 돼. 박준규야. 넬넨맨. 아...물도 먹어주고 자... 어디부터 먹어줄까? 아...내 머리카락 왜 꼈지? 아...내가 탈모가 문제였나? 음... 제가... 탈모예요. 우선... 요기 위에... 아... 아... 이건... 아... 흐흐흐 아니 제가 어쩌 채팅방에 카레 하는 사진을 올렸다니 좋다고 이거 아까 내가 요리했던 사진이거든요 직접 요리한 사진이구요 저는 건강한 먹방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해요 흠 가급적 어 달달달달달 글쎄 조금 더 그댈 내가 그 그 그 뭘 했다고 벌써 3분위가 어우 제가 이래가지고 설렘어요 지난번에도 그 그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설렘을 좀 녹여서 먹었어 그래도 다행인게 제가 지난번에 교육방송이 소리가 안들린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복구하느라 다시 복구하고 그거를 했죠 복구가 아니고 다시 녹화했다 식감님 식감님 어서오세요 발음 잘해야될거 무슨 컵인줄 무슨 컵인줄 이렇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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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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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요 아이고 아 게임이나 하나 더 찍을까? 와서 . . . 글쎄요. 지금 시각이 한시 사십삼분이거든요? 근데 음... 오우! 좋아 좋아. 오늘 추천 되게 많이 들어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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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뽀 에요? 흐흫 아... 해버려면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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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